안녕하십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매일 Type 2 면이 사골에서 그냥 핫도그와 콜루콜루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음료수는 너무 맛있어 아삭한 맛 두번째 맛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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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 뱃뱃 저것도 맛있는데 뱃뱃뱃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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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장널 아삭아삭 끄덕끄덕 림플리카노 자, 조금씩 먹어야지 물이 너무 탱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뱃뱃뱃뱃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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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오징어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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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